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이든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젊은데 나이든 이준석은 따로 누가 있다는 뜻일까요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했군요 요즘에 사실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 사진이 나와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목소리가 좀 활발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정책적인 것만으로 다뤄보는 방송을 해보고 싶다 프로그램 이름은 재건축 바로 여러분이 조합원이 되십시오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 보수가 계속 또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관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학생 인권조례 읽어본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가 제발 조권 살리기라는 다섯 글자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또 그 부속과제로서 애 패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뭐 제가 자유롭게 정말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제발 잘하시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뭐 그런 게 워낙 뭐 찍혀가지고 뭐 저한테 공천 주겠습니까 저는 뭐 공천을 구분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어떤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글과 어떤 인터뷰 중에서 활발하게 지금 두 정치인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당내에서 두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곱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본인이 그렇게 정치적 영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의도 재건축이 아니라 본인이 있는 지역구 재건축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원에서 지금 세 번 연속 태배를 했죠 국회의원도 한 번도 당선돼 본 적이 없는데 여의도를 재건축한다는 표현은 자칫하면 좀 오만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순환 저도 가만히 있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어떤 여론의 추이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의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뭐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당에서 않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하나 어떤 반응 소개해드리죠 여기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용 의원은 요즘에는 이른바 친윤 의원으로 꼽히시는 분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굉장한 약간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는데 유승민 편파 방송을 수호하는 나이든 이준석 여기서 이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유승민 거의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 문의만 여당인 보수 참칭 패널 내부 총질 목매는 분탕 정치인 비판이 대단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일단 소정욱 변호사 두 사람에 대한 내부의 글쎄요 이게 전반적인 기운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시선이 나왔는데 특히 당내에서 친윤 인사들은 이준석 유승민 두 정치인에 대해서 당을 나가주길 바라는 겁니까 진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보수의 일반적 의견은요 두 분 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는 건넜다 계속 아군에게 폭격을 하는 적전 분열을 하는 이미 두 사람 다 같이 갈 수는 없다 한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당내 민주주의에 순위를 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그럼 같이 갈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둘 다 같이 갈 수 없는데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두 분을 정리하느냐 정리하느냐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 지도부도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공천에서 배제해서 정리한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공천을 주어서 떨어지게 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지금 지역구가 노원인데 쉽지 않다 그겁니까 무차하게 세 번 떨어진 거 이번에 네 번째는 더 확실하게 떨어질 겁니다 다른 저는 정리하되 항상 분할 통치를 해야 돼요 둘을 동시에 정리하면 당 만들고 어떻게 뭐 하면 또 이렇게 보수가 분열될 수 있죠 따라서 저는 유승민 의원은 정리해야 되고 공천 배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공천 주도 노원에서 어려워요 이렇게 정리한다 두 분 다 영원히 정치판에서는 퇴출시게 됩니다 소중욱 변호사님 강력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박원석 전 의원님 외부에서 제3자로 보시기에 당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류층에서 볼 때 이 두 인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아까 이제 이용 의원의 그런 코멘트 소개를 해주셨는데 표현이 대단합니다 저게 이제 당 주류 이른바 이제 친윤계의 두 사람을 보는 시각이겠죠 결국 당내에서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런 분탕질을 치고 있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직에서 내쫓았잖아요 그때 체리 따봉 이게 저는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경기지사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 일종의 자격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경선에서 김은혜 홍보수석한테 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저울질을 했는데 룰을 바꿔버렸어요 꼴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아예 유승민은 엄두도 못 내도록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준석, 유승민 탓만 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리고 정당에는 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내부 비판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걸 수용해야 구결분 어떤 포용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 경치 위기가 너무 그런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여당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비판 한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한도에 한참 미치지 못했는데도 그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내부의 다양성을 죽이고 이건 내년 총선에 여당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봅니다 박정원 의원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쓴 소리를 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 본인이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에는 돌연 당이 유승민 전 의원을 안고 가야 된다 또 이런 얘기까지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 입장을 밤에 간밤에 쓰시고 지웠어요 다음 날 새벽에 또 지웠어요 시간이 더 지웠어요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총선 걱정이 되니 유승민도 이준석도 챙겨라 쫄버 정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나는 최소한 그 세 사람보다 위에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쎄 좀 더 위에 있는 통 큰 정치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안 알아보야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네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처지가 곤궁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혜 때 골프 치러 간 것도 문제자면 그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하셨던 이런저런 말씀으로 당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도 먹었어요 사실 중징계입니다 외부형 쪽으로 보면 굉장히 곤궁한 처지 그런데 평소에 홍준표 시장의 소위 말하는 자존감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내 아래에 있고 이거를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쫄버 정치인의 대상도 나보다 좀 아랫사람이야 아무튼 나는 대범한 사람이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애써 밤에 썼다 새벽에 또 지워야 되는 이런 글들을 계속 쓰고 계신 거 아닌가 오히려 좀 차분하게 냉량하게 마음 다지르고 계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이 얘기를 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왜 쓸데없이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내용을 읽은 걸까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습니다